이 시간에 대해 이야기해요. 야, 문자 왔다. SNS 알람이야. 이거로 눈치채리기. 이게 누구야? 나잖아. 장난하냐. 너라고? 응. 이거 이상해. 근데 지금 바로 올라온 건데 학교라고? 안녕! J1. Say whooo! 야 너 왜 아이디를 부르고 난리야? 야 너 왜 이렇게 발랄해? 약 먹었냐? 아니야? 오늘 좀 예쁜데? 오 누구세요? 나 이런 사진 올린 적 없는데? 아니야 이거 내 셀카란 말이야 내가 내가 찍은 적 없냐? 야 야 야 야 제 머리에 꿇고 잤어 꽂을만해서 꽂은 것 같은데? 뭐 잘못 먹었나? 야 너 도플갱어 아니냐? 야 너 진짜 무섭게 왜 그래? 다가 다가 다가, 다가 다가 오늘 니어 예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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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조심해라! 도플갱어랑 와주치면 뒤지않이 뒤지않이 그럼 마지막 마지막! 누구세요? 너 내가 되고 싶어 했잖아 SNS에 올려놓은 네가 바라는 완벽한 네 모습 그러니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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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눈 앞에 있는 당신이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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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참이라고요? 그래! 아니, 아니요, 아니요, 말도 안 돼. 그래, 정말 말도 안 되는 행운지 참. 아, 이거 꿈인가? 그래, 정말 네가 꿈꾸던 일이지? 정경실일 리 없어. 그래, 이해해. 누구들 안 그렇겠어. 솔직히 현실은 시국 참. 실제에 너는 족쥐질해. 이렇게 예쁘고 완벽한 날 불러낸 그 맘, 예. 그런 게 아닌데 정말 당황스럽네. 그래, 이해해. 너무 큰 행운이겠지. 솔직히 내가 좀 예쁘고 실제에 너보다 잘 낫지. 이렇게 예쁘고 완벽한 내가 당황스러운 그 맘, 예. 그래서 당황하는 게 아닌데. 화장빨, 카톡빨, 조명빨로 세심히 다듬은 얼굴 최고로 예쁘게 보이는 순간의 표정 날씬해 보이는 앵글 풍족해 보이는 생활 그래서 나이도 싶었던 거잖아, 그 볼 그래서 니 말이 사실이라도 니가 니 말은 안해잖아. 아니, 이제 난 너야. 니 꿈을 이뤄줄 너야. 나도 봤어. 그를 갖고 싶은 그 맘, 이해해. 여기 있기 때문에 그를 이해해. 그래, 이해해. 그라고 안 그렇겠어. 솔직히 현실은 시궁천. 실제에 나는 완전 찌진. 하지만 예쁘고 완벽한 나라면 좋아해줄까 다른 나라면 당연하지 네가 아니라 나라면 그도 좋아할 수밖에 없을걸 사랑은 챙기하는 거야 사랑은 표현 아닌 거야 잘 보이고 싶은 건 죄가 아니야 우선 당철보이고 싶잖아 엑스할 때 추리닝 입진 않잖아 사랑 앞에다 거짓의 옷을 입잖아 그 맘 다 이해해 난 날 이해해 어떨 것 같아 그가 네 이름을 불러주면 내 이름을 불러주면 그가 네 남자친구 된다면 미호야 말도 안 돼 말이 왜 안 돼 이 모습이 바로 너라면 이게 나였으면 그건 너의 사람이 된다면 그건 나의 사람이 될지도 않아 사랑은 챙기하는 거야 쟁취해 난 나를 잊어버려 나의 사랑을 잃어버려 사랑을 잃어버려 내가 너야 내가 너야 내가 너야 내가 너야 네가 나야 내 사랑을 잃어줄 완벽한 나 가자 다시는 심심한 나 사랑을 잃어버려 아멘